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입니다. 지금부터 항암치료 부작용이 있을 경우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영양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항암치료 중 다음과 같은 식사와 관련된 부작용이 생겼을 때, 각 증상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입맛이 없을 경우에는 첫째, 식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먹고 싶을 때마다 먹도록 합니다. 둘째, 식사량이 적을 때는 간식을 자주 먹거나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영양 보충 음료를 활용합니다. 셋째,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 위주로 식단의 변화를 주어 먹고 싶은 음식이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적을 경우 영양 보충 음료를 활용한 고구마 영양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먼저, 익힌 고구마에 영양 보충 음료, 우유, 설탕이나 꿀 등을 레시피대로 넣고 갈아 드시면 열량도 높이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맛이나 냄새에 민감해졌을 경우에는 첫째, 입맛 변화에 맞추어 과일즙, 레몬즙, 소스를 넣거나 설탕, 식초,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사용합니다. 둘째, 냄새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차게 또는 상온으로 식힙니다. 셋째, 조리 냄새에 민감할 경우에는 환기를 자주 식히거나 외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콤달콤한 겨자 소스와 함께 닭가슴살과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닭살 냉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입맛을 살려주는 좋은 방법인데요. 먼저, 삶은 닭가슴살을 차게 식혀 결대로 찢어놓고 다음, 부추, 적양파, 깻잎을 채썰어 함께 겨자 소스로 버무려 드시면 입맛을 도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향에 민감한 경우에는 향이 적은 채소나 냄새가 없는 재료들을 활용합니다.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을 경우에는 첫째,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조금씩 천천히 자주 섭취합니다. 둘째, 매스꺼움이 아주 심할 때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만 장기간 식사하지 않을 경우 매스꺼움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면 섭취를 시도해 보도록 합니다. 구토 증상이 가라앉으면 미음, 음료, 죽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먹어보고 차츰 양을 늘립니다. 매스꺼워 음식을 먹기 힘들 때 소량씩 나누어 배 쉐이크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배와 우유에 레몬즙을 곁들여서 곱게 갈면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배 쉐이크가 완성됩니다.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드시면 매스꺼움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탈수에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한데요. 따뜻한 보리차나 맑은 미음, 숭늉 등의 수분을 자주 드시도록 하고 쌀진 밥, 껍질 벗긴 감자, 흰빵 등 소화하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을 적은 양으로 자주 드시도록 합니다. 설사 때문에 기운이 없을 때는 다시마 육수에 잘게 다진 새우살과 게살, 채살은 애호박과 물을 함께 넣어 끓입니다. 연두부나 순두부를 넣고 약간의 마늘과 소금으로 간을 하면 소화되기 쉽고 설사에도 도움이 되는 새우게살 연두부탕을 드실 수 있습니다. 새우나 게살 대신 잘 푸른 달걀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이 아프고 삼키기 어려울 때는 첫째,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죽, 미음, 국물, 부드러운 빵을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입안을 자극할 수 있는 양념이 강한 음식, 매운 음식, 신음식, 짠 음식은 주의합니다. 셋째, 식사량이 부족할 경우 식사나 간식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양 보충 음료를 활용합니다. 입안이 아프고 삼키기 어렵다면 부드러운 단호박 두부 스프가 도움이 되는데요. 찐 단호박을 준비하고 두부는 썰어서 버터를 넣은 팬에 볶다가 두유와 영양 보충 음료를 더 넣어 저어가면서 약불에 익힙니다. 익힌 재료들을 함께 믹서기로 갈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단호박 두부 스프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암치료 부작용에 따른 식사법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